개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상통 컴퓨터 1반 시리즈 첫 번째 유쾌한 컴퓨터 1반 정규 이론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간단한 강좌에 대한 소개나 제소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리직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학습하셔야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는지 제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개리직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많은 개리직 합격자분들을 배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개리직 합격을 원하신다면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제 강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리고요 전체 유상통 컴퓨터 1반 강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전체적인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지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시는 게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개리직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약속과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통 컴퓨터 1반 여러분들 유상통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려고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상통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상통이 도대체 뭐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는데 유상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쾌, 상쾌, 통쾌 약자예요 그래서 유상통이라고 하는 개리직 컴퓨터 1반 강좌 브랜드명입니다 처음 이 컴퓨터 1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와 상관없는 대부분의 분들이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1반을 너무 두려워들 하시고 여러분들 익히 들으셨겠지만 쉽지 않은 감옥이에요 너무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밝고 명쾌하게 가자 그래서 유쾌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공부하고 마지막에 통쾌하게 합격하자 이런 의미로 유쾌, 상쾌, 통쾌 유상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는 개리직 합격하면 여러분들 유상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유수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 물 숫자를 써서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유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는 혼자서 청산유수처럼 잘 떠든다 그래서 유수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순리대로 세상을 살겠다는 뜻으로 유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친근하게 앞으로 이제 유수쌤하고 많이들 불러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은 좀 정확히 알고 부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유수가 아니라 우슈 이상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수입니다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간단히 제 소개해 드리면 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오직 IT 관련된 강자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저도 따져보니까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수많은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특히 과거에는 정보처리 기사 아마 최근 한 20년 동안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절반 이상은 아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특히 계리직 시험에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감옥을 담당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2년 동안 비전공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이제 강좌에서 펼쳐드릴 겁니다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감옥은 절대 100% 안기 감옥이 아니에요 자 과학입니다 과학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감옥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암기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자 이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전공자분들은 그냥 쭉쭉 그냥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아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이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는 비전공자분들에게 이 어려운 내용들 이 컴퓨터 일반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전산 전공자들이 4년 동안 피터지게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압축해서 몇십 개의 강좌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제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특히나 비전공자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컴퓨터 일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일반 강좌면 유상통이 가장 쉽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물론 쉽게 강의해 드리지만 쉬운 내용만 강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컴퓨터 일반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더 드리면 괜히 자랑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소개 인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계리직은 어떤 강좌를 선택하느냐가 거의 뭐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강좌 선택은 중요해요 그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특정 사이트에 댓글 알바들입니다 강의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냥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부는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좌는 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수십 개의 사이트들에서 인터넷 강의, 계리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합격자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강좌에서만 합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강좌를 선택하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첫 관문으로 강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좋아요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강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전화 계속 와서 우리 강의 들으라고 현혹시키는 그런 사이트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물론 처음 계리직 시험이 있다는 것을 그런 업체를 통해서 알았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계속 전화해서 우리 강의 들으면 된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감원이설로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사이트는 절대 수강하시면 안 된다 공신력 있는 사이트 노량진의 유명 학원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 프리패스내 또는 합격하면 모든 수강료를 돌려준다는 등 평생반이라는 등 이러한 마케팅에 여러분들 휩쓸려서 그러한 강좌를 선택하면 뒤늦게 후회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계리직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처음에 모르고 그냥 아무 강좌나 수강을 했다가 뒤늦게 카페나 이런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강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계리직 관련된 강좌들은 좀 검증되지 않은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강좌 수강하시고 합격을 바라시면 아마 어려울 거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충고드립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되냐 일단 텔레마케팅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강의 수강을 권유하는 곳들은 피하세요 저희 유상통이나 저희 에디온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우리 강의를 수강해 주입사라고 했던 적은 제가 20년 넘는 강의 동안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강의를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희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이트들이 그렇게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이트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강좌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십 개의 인터넷, 계리직 관련된 강좌 사이트들이 있어요 수강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합격자가 있는지 70% 넘는 합격자들이 저희 유상통 강좌를 선택하시고 저희 유상통 가족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냐 저희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유상통 소개 페이지에 가보시면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실명으로 공개된 합격자 수기를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합격자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이름을 2016년도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격자를 집계하기가 어려웠어요 2014년도에는 합격하신 분들과 지역 이걸 따져서 저희 수강생들과 대조해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합격을 확인해서 정확히 74%의 합격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2016년도는 70%가 넘는다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합격자분들을 위해서 면접을 위한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저희 유상통을 수강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합니다 역시 그러한 장면들 강좌하는 장면들 다 유상통 안내 페이지에 여러분들 빨간 우체통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보시면 다 있으니까 자료 보시면 하실 거예요 그걸 수강하시기 위해서 합격 소식들을 다 스스로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합격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은 분들이 더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70% 넘는 합격자는 매번 유상통에서 여러분들 배출이 됐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강좌나 들어도 된다면 그러한 강좌 사이트들도 분명히 합격자가 있어야 할 거예요 수강하시기 전에 반드시 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 일부 합격 소식이 올려 놓은 사이트들 몇 개 정도 있지만 익명으로 올려져 있는 합격 소식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합격 소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합격자가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0% 넘는 매년 2014년, 2016년 계속해서 70% 넘는 합격자분들이 저희 유상통 가족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연수받으러 천안우정교육원에 가시면 압니다 저희 유상통 가족들이 대부분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그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0%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나머지 유상통 아닌 30% 안에 들어갈래 물론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무슨 강의가 좋네, 무슨 강의가 좋네 여러분들 특히 카페상에서 그 카페상에서 강좌 추천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이트에서 고용된 댓글 알바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교묘하게 수험생 인형 활동하면서 강의를 홍보합니다 강의 홍보하는 걸로만 그치면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강좌, 유상통 강좌를 비난합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비난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걸러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합격자가 많은 강좌를 선택하시라 저희 유상통은 70% 이상 합격자 배출됐고요 만약에 저희 유상통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합격자 합격수기에 조작된 것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고 모든 강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랬던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짐해서 약속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불법적인 광고 행위 또는 카페나 이런 데서 수험생 인형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강의 수강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절차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건 제 이름을 걸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유상통 강의를 진행하고도 있지만 지금 유상통이 진행되고 있는 에듀온이라고 하는 세진 에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저희 직원들에게 분명히 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카페에서 수험생 인형 활동을 한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되면 퇴사할 각오를 해라 퇴사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권의 글도 그러한 글도 올린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려요 그런데 유상통 강자 추천 많던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순수하게 수험생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의심하신다는 건 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온라인 강자 사이트들이 최근에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고 그러한 댓글 알바들이 횡행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될 일이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격자가 있는지 합격자 없는 사이트에서 열심히 강의 듣고 나는 그래도 기적을 읽어낼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유상통 강자 전체 커리큘럼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유상통 강자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이론을 1차적으로 정규이론을 여러분들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상쾌한 컴퓨터 일반 심화학습 강자로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심화학습에서 또다시 빠른 속도로 복습시켜 드리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출제에 대비해서 깊게 깊게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통쾌한 컴퓨터 일반 기출 해설 과정이 있어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지 않고 풀어드리는 과정입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만 이미 기출됐던 내용이 응용돼서 또다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출제됐던 기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기존 기출 문제에 없는 새로운 돌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많아야 한두 문제입니다 전체 20문제 중에 적어도 17, 18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에서 응용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통쾌한 컴퓨터 일반 기출 해설 강좌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요 뒤에 이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최신 기출 문제 해설에 대해서 더 추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통쾌한 컴퓨터 일반 기출 해설 강좌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나고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이제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직 적중 모의고사에서 이때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과 같은 적중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강력한 지우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강의 듣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의 마지막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 어떤 초강력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매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직 적중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께 함께 진행할 거고 이미 10회분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 만들어서 매직 적중 모의고사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게끔 따라서 이 유상통 커리큘럼대로만 진행하신다면 다른 교재나 컴퓨터 일반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강좌나 다른 교재 절대 보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 지금부터 진행될 강의는 정규 이론 강의고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입니다 먼저 교재부터 소개를 드리면 반성도와 함께 한번 해보는 건데 2016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했지만 저 스스로는 조금 반성을 했어요 사실 강사로서 어떻게 보면 자만감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교재보다는 강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중요한 건 강의다 강의로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사의 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는 교재를 통해서 해야 되더라 과거에 저희 유상통 교재가 조금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규 강좌에서는 전면 개편을 했어요 과거 유상통 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유상통 컴퓨터 일반 교재를 구매하셔야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과거에는 600페이지 정도의 단권이었는데 이번 신유상통 컴퓨터 교재는 1권과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요 전산직과 개리직 모든 시험에 컴퓨터 일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상통 강좌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 교재로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볼 필요 없이 이 교재를 통해서 정규 이론 강좌도 이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심화학습 강좌도 별대 교재가 없이 이 교재로 다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정규 이론과 심화학습을 들으시면 자동으로 1회독 2회독 이상이 되도록 이 교재로 계속 복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 해설 특강에서는 기출문제집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 적중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프린트로 교재를 제공해드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4회독 5회독 심지어 10회독 이상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단컨대 이제는 이 교재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한두 문제는 돌발 문제 이 영역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시중 어떤 교재에도 다루지 않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러한 문제들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교재 하나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반복할 거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특강이나 또는 매직적중 모의고사나 계속 앞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교재를 계속 통해서 복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앞으로 진행되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이론 강좌는 강좌를 쪼개서 챕터, 섹션은 시언어까지 모두 포함해서 4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한 강좌당 하나의 섹션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섹션을 여러 개의 강의로 주제별로 쪼개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짧은 강의는 10분짜리 강의도 있고요 긴 강의는 최대 60분 정도까지의 강의도 있어요 그러나 60분을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짧은 건 10분 정도 20분 정도 대체적으로 30분 정도 분량의 강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강의를 제작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교재를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의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이론 강의는 딱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쭉 강좌 다 들으셨으면 꼭 격하세요 한 번만 보세요 완강을 하세요 그 이후로는 바로 상쾌한 심화학습 강좌로 넘어가세요 상쾌한 심화학습 강좌에서도 이 교재로 이제 또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이래도 끝났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복으로 두 번 정도 보셔야 될 강좌는 상쾌한 심화학습 강좌 이 강좌 모두 끝나고 이제 진행될 겁니다 상쾌한 컴퓨터 일반 심화학습 강좌를 두 번 정도 돌려보시면 자동으로 3회독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을 진행하시다 보면 부분 부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복습하실 때 이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이론 강좌가 주제별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챕터만 딱 골라서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복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강좌 수가 많더라 강좌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80분짜리 하나의 강좌나 20분짜리 강좌 4개로 쪼개나 강좌 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번에는 복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강좌를 더 쪼개서 주제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할 때 유용하실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 강좌 수가 유상통은 많다 강좌 수만 가지고 시간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분짜리 강좌들도 많기 때문에 강좌 수는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무 꼼꼼히 학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빠른 속도로 1회독을 마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1회독 마치는 게 중요해요 1회독도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너무 꼼꼼히 학습하려고 하면 한 번에 다 암기가 되고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컴퓨터 일반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너무 꼼꼼히 복습하지 마시고 강좌를 쭉 보신 다음에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쭉 공부했던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연상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바로 다음 강좌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빠르게 빠르게 1회독을 진행하시라 여러분께 당부드려요 너무 꼼꼼히 1회독 때 학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이 앞쪽에 막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모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꼼꼼히 공부하려다 보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버려요 진도도 안 나가죠? 그러다 보면 자꾸 진도도 안 나고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마치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그냥 몰아치기로 한 번에 쭉 보듯이 쭉쭉쭉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셔서 1회독만 딱 마치세요 그 다음 6형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는 2회독하지 마시고 바로 심화학습으로 넘어가세요 심화학습에서 복습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려요 그 강좌로 두 번 정도를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진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시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스스로 정리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 나와요 그러면 그 막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강의만 이 6회한 정규 이론 강좌로 오셔서 그 강좌만 계속 복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상쾌한 심화학습 강좌로 빠르게 두 번 정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전체 3회독 정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선배분들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2회독이 가장 힘들었고 2회독 3회독 3회독 정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뭔가 알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나같이 하셨어요 따라서 2회독까지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3회독 정도 진행되실 때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나가는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를 그 다음 수강하시면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아 물론 이 6회한 정규 이론 강좌 이 교재 안에는 730문제가 넘는 기출 문제 대부분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들이 챕터마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셨다면 대부분의 기출 문제 한 80% 정도는 다 풀어보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회차별로 시험별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쭉 분석해드리는 기출 해설 특강을 쭉 보시면 이제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정규 이론 교재와 기출 문제집을 계속 그 뒤로부터는 반복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교재를 중심으로 무한반복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 무한반복하셔서 진짜 걸레가 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 그러신 분들은 새 책으로 그런 책 보내주십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는 반복해서 학습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일바는 빠른 속도로 무한반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꼼꼼히 공부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그냥 강의 듣고 까먹어도 좋아요 3, 4일 지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요 그냥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을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학습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상통 홈페이지에 플레이 유상통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될 거예요 각 강의실마다 상단에 공지사항도 있고요 강의 목록도 있고요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편하도록 질문 게시판이 다 있어요 보충 강의실도 있고요 자료실도 있고요 여기서 질문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하세요 다른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저희 유상통만 가지고 있는 동영상 답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에 제가 조교들을 두고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100% 답변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제가 바쁠 때는 텍스트로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조금 지연될 때도 있지만 가급적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은 다 동영상 답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 컴퓨터일반은 한국사나 이론과목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텍스트로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개인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떤 강사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답변을 드릴 때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강의 녹음하고 답변 녹음하고 인코딩하고 서버로 올리고 연결하고 이 작업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흉내 내려고 몇 분이 시도하다가 전부 다 포기들 하셨어요 심지어 이제 강의 끝나고 시험이 다가오면 하루 10시간 이상을 여러분들께 동영상 답변을 제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강의 하나만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강사도 어떤 명강사도 강의 하나로 다양한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박박 시원하게 긁어 드릴 거예요 질문 답변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는 Q코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각 챕터별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 쪽에 Q코드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 Q코드를 플레이 유상통 메뉴에 보시면 Q코드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될 겁니다 거기에 그 Q코드 값을 입력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동영상 해설을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릴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계속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가 진행되면서 해당 챕터까지를 제가 계속 녹음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강좌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질 않아요 강의에 의존을 해서 그냥 문제 안 풀고 바로 강의를 봅니다 그러면 해설을 들으면 쉬운 것 같아요 본방전에 정규 이론 강의에서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 거지 여러분이 푼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실이라고 따로 해설 강의 제공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제 푸시고 이해 안 되시는 문제만 Q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해설 강의와 함께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질문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출 해설 문제집도 Q코드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시간 나는 대로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Q코드를 활용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히 빠른 속도로 반복하시라는 거 다시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리직 합격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무원 시험 준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이 계리직 준비는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들이 오프라인 학원이 많이 중점적이라면 물론 요즘은 많은 비중이 온라인으로 옮겨오긴 했지만 특히나 이 계리직은 주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노량진이 이러한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카페나 이런 데 자주 들어가시게 되죠 또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 활동이나 물론 스터디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스터디를 잘못 구성해서 좋은 분들을 정말 만나면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고독한 싸움이에요 앞으로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 고독한 시간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의 친구가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럴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리직 수험생들과 함께 오면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가이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될 거니까 외로울 때는 외로울 땐 유수를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카페나 또는 가급적 스터디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외로운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 싸움을 묵묵히 수행하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개리직의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개리직 경쟁률 300대 1이 넘는다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500대 1이 넘는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개리직 시험 매년 합격자 합격 점수를 보세요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합격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보다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2016년도에 더 많은 응시생들이 응시를 했고 경쟁률은 더 높아졌어요 그러나 합격 점수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합격 점수는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공무원 시험의 합격 점수가 90점대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80점대 초중반입니다 그 이야기는 300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 일반 우금 한국사라고 하는 이 과목들을 80점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지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어요 300대 1 경쟁률 중에 100명은 시험장에 오지도 않는 허수고요 그 중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 안 돼요 그 안에서의 경쟁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에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어려운 모의고사라 할지라도 80점 중반대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끌어올렸다면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요 합격은 보장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히 경쟁률에 주눅들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 공무원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남들 경쟁률이 어떻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격 점수까지 이 어려운 과목들을 끌어올리냐 거기까지 학습을 진행하느냐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거지 경쟁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합격할 내가 떨어지고 경쟁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불합격할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게리직 합격자 중 전산직 준비생은 5%도 안 돼요 카페에 등지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카페에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카페는 가끔 강의 선택 끝났으면 카페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들로 카페는 완전히 물갈이 됩니다 전혀 듣도 못한 분들, 카페에 오지도 않던 분들이 슬그머니 나타나요 글 하나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번에 합격했는데 면접 준비 막막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기존에 카페에서 보이던 소위 죽순이들, 죽돌이들 안 보여요 카페에는 대부분의 알바들이 마치 수험생이냐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무슨 댓글 알바 조작이 정치권에서도 화제인데 이쪽에서도 업체들이 알바들 고용해서 수험생이냐 아이디를 수십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체들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수험생이냐 글들도 올리면서 무의식 중으로 강의 홍보하는 글들, 다른 강의들 비난하는 글들 이런 글도 올려요 그런 걸로 도배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괜히 이상한 유언비어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절대값 패는 금물이에요 거기서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전산직이 몰려온다 8월 시험이 시행되면 지방직 시험 끝나고 전산직 수험생들이 일로 몰려올 거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왜? 70% 넘는 합격자분들이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이고 시험 끝나고 면접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전산을 전공하신 분들 또는 전산직을 준비하다가 계리직 합격하신 분들 지금 이 5%도 높게 잡은 거예요 저희 빨간 우체통 보시면 저희 합격자들 큰 강의실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 두 분인가 세 분이 있었어요 전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유언비어입니다 전산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감옥을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전산 전공자나 나나 오히려 내 실력이 더 높은 거예요 전산 전공자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산 전공자들 4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 컴퓨터 일반 내용들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이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4년도 16년도 합격자분들에게 직접 제가 물어보고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전산직 합격자가 몰려온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뭔가 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야 강의를 듣거든요 자 그런 유언비어에 괜히 휩쓸리지 마시라 절대 전산직 합격자 얼마 없어요 그리고 전산직 전공자 아니더라도 전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전산 전공자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겁먹지 마세요 그 다음 카페 죽순이 죽돌이는 불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끊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개리직 대표 카페 가보셔서 합격수기 보세요 2014년도 합격수기는 꽤 있을 거예요 2016년도 합격수기 몇 개 있나 보세요 10개도 없어요 저희 유상통의 합격수기 보세요 180개 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합격수기가 카페 없을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카페를 통해서 정보교회를 했을 텐데 제가 매번 강조드렸거든요 카페 활동하면 안 된다 카페 끊어라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카페 활동하는 게 저는 좋아요 제 강의 막 홍보해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카페 끊으라 그러면 제 강좌에 대한 이야기들 없잖아요 알바들이 막 제 강의 비난하고 다른 강자들 그런 것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 카페 활동 하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불합격의 지름길인 걸 제가 알거든요 왜? 특히나 개리직은 엄청난 유언비어들이 떠돌아요 시험 전에 시험에 대한 유언비어들 시험 이제 결정되고 나면 강자들에 대한 이상한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로 괜히 불합 심리 조장하거든요 거기서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은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이기 때문에 카페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수기를 남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합격자 합격수기가 채 10개가 안 돼요 그 10개 중에도 잘 읽어보시면요 가짜 합격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진정성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8월 정도를 예상하시고 전체적인 학습계획 언제까지 기본이론 마치고 언제까지 복습 진행하고 언제까지 문제풀이 마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떠한 로드맵이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누가 점검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가면서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혹시라도 뒤처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짝짝질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하시라 이런 당부 말씀드려요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짐과 약속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70% 넘는 합격자가 이 유상통 강좌 통해서 우리 유상통 가족에서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수강생 모집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상통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왜 인터넷 강의로 한 번 본 적도 없는 실제로 실강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글들을 남기고 유상통 홈페이지 보면 빨간 우체통에 합격자분들의 엄청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저렇지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고생했고 그 함께 고생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합격자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 프리패스다 합격하면 다 수강료 돌려드린다 왜 돌려드립니까? 우리 유상통은 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합격자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뭔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진정성을 느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합격을 기뻐하자라는 의도로 합격수기도 남겨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유상통은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유상통의 전통이에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수강생 모으려고 광고지, 댓글, 알바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굳은 다짐 드립니다 2018년도 시험에도 각종 카페에 저희 직원이 단 한 개의 글이라도 강의 홍보든 뭐든 단 한 개의 글이라도 만약에 남긴다면 그런 것들을 찾으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퇴사 조치시킬 거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 강좌 제작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합격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 유상통이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상통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콜라 강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콜라를 꼭 보내시는 건데 이제 언제부턴가 개리직점 합격하시고 천안의 우정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으시는데 저희 합격자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 유수 이야기하고 막 그러시면서 모이셔서 편지 다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진들이 다 유상통 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천안의 유명한 호두과자를 막 이만한 상자로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전통이 돼서 우리 유상통 합격해서 콜라와 함께 천안 호두과자를 유수에게 보내시는 것이 전통입니다 내가 그걸 왜 보내 합격하면 땡이지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아마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보내시고 싶으실 거예요 왜? 우리 함께 고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신다고 수강료 돌려드리는 그런 영원 프리패스 그런 현혹시키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꾸로 합격하시면 유수에게 콜라 보내주시고 자 유수에게 호두과자 보내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유수에게 콜라 호두과자 보내는 그 순간까지 힘내시자고요 여러분 합격하셔서 연수원에 가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 명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게리직 시험 준비하지 않고 편하게 지금 쉬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배가 만들어졌을 때는 저 거친 드넓은 바다를 끊임없이 항해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배가 만들어진 걸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게리직 합격을 위해서 첫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제가 선장이에요 자 우리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 사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제가 적어도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선장이고 제가 여러분 합격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거친 바다를 외로운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 하고요 자 이제 본 강좌에서 신명나게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여러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강의 선택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시험 합격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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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